과제 2. 고향에 대해 묻고 답하기 듣고 따라하세요. 나레카 씨, 가나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나레카 씨, 가나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아주 더워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레카 씨, 가나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가나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가나에는 과일이 많아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가나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맞아. 가나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